이렇게 해서 두번째 줄이 끝났습니다 다음 세번째 줄은 높은 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높은 시는 다 누른 상태에서 왼손 검지 있죠? 왼손 검지를 반만 열어주고 힘을 빡 줘서 불면은 높은 시가 납니다 그냥 낮은 시랑 높은 시랑 손모양은 똑같은데 위에 검지를 살짝 열어주고 힘을 주는 거죠 낮은 시 한번 불어드릴게요 높은 시 차이가 나죠?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줄에 보시면은 시가 굉장히 길어요 네박을 전부 하나로 불게 됩니다 시 여긴 이제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시 시 시 시 시 이거는 쉽지 않아 이건 어렵지 않죠 시 시 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분이 시 도 시 솔 파 미 파 시 도 시 솔 파 미 파 나를 버리고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 도 시 솔 파 미 파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 도 시 솔 파 미 파까지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시 시 시 시 시 시 도 시 솔 파 미 파 까지 하셨죠? 바로 이어서 그냥 바로 이어서 솔 파 솔 파 미 도 시 도 시 를 해야합니다. 이게 좀 누르는게 많아서 처음에는 어려우실 건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세번째 단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 시 시 도시 솔 파 미 파 솔 파 솔 파 미 도시 도시 이렇게 하면은 세번째 단락이 끝나게 됩니다. 자 마지막 네번째 단락은 두번째 단락이랑 똑같습니다.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그냥 굴고 넘어갈게요. 미 파 미 파 솔 파 미 도시 도 미 파 미 미 로 이렇게 하면은 네번째 단락도 끝입니다. 그러면 첫번째 단락 부터 네번째 단락 까지 한번 쭉 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 파 미 미 미 파士 미 파 음식 미 파 미 임 네, 이렇게 해서 태평소 알이랑 부는 거 한번 해봤고요. 한번 여러분들 연습하셔가지고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악보는 제가 아래 댓글에 블로그 그거를 올려둘 테니까요. 한번 같이 보시고요.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손으로 써 놓은 것도 같이 첨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